아 프로젝트에 넣어줬다느니 말았다느니 당당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왜 비밀 연애를 했을까? 그냥 무섭다 꿀바울 그냥 숨긴다는 건 구린 게 있다는 거거든 비밀 연애 하다가 프로젝트 말아먹었으면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야! 눈에 까지지 뭐 일부러 열받게 하네 제가 아 어떡해 너무 힘들겠다 대박 지사 반려? 능력 없는 사람 보낼 텐데 100% 서우연이네 서우연 씨 여친등이 없고 고속도로 타보려다 집안 가기 생겼네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인데 별루야? 오빠 나 회사 그만둘까 봐 왜? 왜? 왜 네가 왜? 왜 네가 왜? 뭐? 안 그래도 요즘 이런저런 말 많아서 힘들었는데 소문 안고 지사 가서 전전긍긍하는 것보단 다른 회사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네가 왜 가 네가 왜 가 내가 가는 게 맞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사람들은 내 덕 보려 한다 어쩌다 말 많지만 그래도 그래도 오빠는 내가 없었으면 더 빛났을 사람이야 착한데? 헌영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난 이제 겨우 입사 3년 차고 넌 여기서 자리도 잡았고 아니 오빠가 남아줘 마음 굳힌 거야? 응 나 회사에 적이 너무 많아 헌영아 차원영이 선택한 남자가 이렇게 멋지다는 거 꼭 보여줘야 돼 알았지? 내가 선택한 이 남자가 나의 그늘에 가려지는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혼자 갔던 길 혼자 갔던 길